이정열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 판사 시절 튀는 판결과 언행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판사를 그만둔 후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무장을 하다가 변호사가 된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판결.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다. 2004년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공무원 집단행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공무원노조의 노동사관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억대 내기 골프 상식감으로 기소된 이 씨의 4명의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6월 주부 김모 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디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광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원고 김 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직 재장애 2급인 때를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임부의 일용노동임금인 이를 65,734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판결문을 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2007년 판사 속공 테러 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로 원고 패소 판결문을 작성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위문서에 해당 항목과 법원 내부 통신방에 올린 글 전문을 참고바람. 2013년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다고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법원의 보장광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화배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장광고에 따르기에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장광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씨에게 연락해 보장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에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사고 그쵸 제3왕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을 늦게 쓰는 것이 그리 쉽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각하 새끼 짬뽕 사건 결정적으로 비뚤어진 계기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명 각하 새끼 짬뽕 사건 이 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으면서 삐딱선을 탄 이정열 판사는 다음 해인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때 이 사건의 심판 합의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각급 법원 재판의 경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어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징계인데 비슷한 합의 내용 공개 사례가 있었고 해당 건은 주의로 끝났음에도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건이 얼마나 내부에서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위 내용까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용인될 수는 있고 또한 억울하다는 항변이 나올 법도 하다. 물론 이정열 판사의 명목상 사퇴의 원인은 이 때문이 아니라 재물손괄죄. 라디오 인터뷰 중 진행자 이동형과의 설전. 2018년 10월 16일 YTL 라디오에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전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된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이정열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을 공직선거윤리법으로 고발한 당사자인데 16일 이재명 도지사의 온전사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해당 개정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만약 해경궁 김씨의 개정주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아니라면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문제의 언행이 발생. 이동형 그러니까 그게 해경궁 김씨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어떤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은 지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책임은 제가 알아서 질 테니까 그것보다 진행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제 돈 관리나 잘해주세요. 이동형 돈 관리라니 무슨 말이죠? 이정열 왜 그러세요? 정보통신망법 잘 아시는 분이? 이동형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정열 아시면서 네 그 정도 하죠. 이동형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정열 제가 인터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잖아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른 이동형과 이정열의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인터뷰 중 실제로 분위기가 좀 깳해졌는데 이 대목에서 이정열이 뜬금없이 보관하고 계신 제 돈 관리나 잘해주세요 라고 해서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에 대해 편파 진행했으니 그걸로 소송 걸거고 진행자는 질거니 배상금이나 준비해놔라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동형 작가는 이어진 뉴스의 정면 승부 다음 코너에서 자신의 지인이 건 소송의 상대 쪽 대리인이 바로 이정열 변호사인데 이 사안을 이동형 본인이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착각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뷰 당시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동형은 이정열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결국 인터뷰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끝나버렸다. 이 인터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마지막 대목에 한해서는 대체로 인터뷰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불쑥 꺼낸 이정열이 심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애초 이정열과 이동형이 착각을 했든 말든 중요한 건 인터뷰 중 소송을 거론하며 협박을 한 행위 자체이기 때문. 그러나 이렇게 이동형도로 배상금이나 준비하라는 이정열의 큰 소리와 달리 이정열이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다표 간장 구속원은 의뢰인의 벌금 150만원형을 받아서 사실상 패소했다. 그리고 역시 자신이 맡고 있던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김혜경은 무혐의로 끝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부정 발언 이정열 저의 개인적인 개녀를 말씀드리자면 꼭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조를 여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성준 여러분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라 sbs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발언에 대한 유학 2018년 12월 29일 sbs의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문상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한마리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이정열 지지자들은 그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니 진지 빨지 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사를 했던 공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요지가 매우 크다. 또한 그전에는 김정숙 여사가 차기 대통령을 했음 좋겠다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해 왕국을 세우자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대한민국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6.29 선언을 거쳐 40년 가까이 투쟁한 결과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 민주화를 위해 운동권에 투신했던 386세대에 속하는 이정열이 이런 소리를 팟캐스트도 아닌 지상파인 sbs에서 말했다는 것. 저 말이 나오자마자 당황한 김성주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다급하게 커트를 친 건 덤. 근데 이 사람은 2017년에는 변호인을 보고 쓴 칼럼에다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법률을 전공했다는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니들이 아기는 조항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박사모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문재인을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친아들 문준영을 온 신문에다 조리돌림했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을 문빠가 극렬하게 지지하는 것은 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여론도 점점 생기고 있다. 궁찻사 대표와 소송. 2019년 7월 해경궁 김씨 사건 관련하여 이정열 변호사에게 고발을 의뢰했던 궁찻사 대표가 박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정열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이정열이 허락 없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 애초에 해경궁 김씨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찻사 측과 이정열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갈등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인모독 트윗 논란. 2019년 8월 9일 트위터에서 지난 8일 별세한 윤장주 방심위 위원을 거론하며 그의 죽음이 다행이라는 식의 발언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9일 트윗 논란.